잘 따라서 흔들어봐 다같이 박수 세 번 다같이 머리 위로 흔들면서 다같이 한 후 위로 좀 심하게 아 여기 좋다 이렇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동작을 잘 따라해주셔야 소련가 느껴드립니다 신나게 흔들면서 양손을 머리 위로 좌우로 흔들어봐 다같이 한 후 위로 좌우로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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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위로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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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위로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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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보면 다 되죠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나서